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호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호랑이 기운 잔뜩 받으시고. 아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치고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말은 이제 연말 연초 지나가면서 보니까 가장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전문가가 누구 누구인 것 같아요? 아 글쎄요. 누구일까요? 이게 기상학재랍니다. 아 기상학재요? 네 날씨들 요새 잘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먼 미래가 오면 3일 후랍니다. 그런데 올해 제 목표는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아 3일 후를? 3일 후를 넘어서 그래도 반기별로는 좀 맞춰줘야 하는데 작년에 굉장히 댓글로 많이 혼났습니다. 좀 하나라도 좀 맞춰봐라 그러는데 올해는 하여튼 반기에 도전하는 우리 굿모니 식스 체험하에 왓츠업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3일 후를 매일매일 예측하면 반기를 계속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뭐 이민연 호랑이 해가 밝았고 미국 시장도 이제 새해 스타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올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금리 인상도 있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있고 아까 뭐 봤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올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유일하게 확정된 거죠. 유일하게 확정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에 좀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제시 리보모랑 얘기를 좀 했을 그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증시는요. 계속 역사가 뒷불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를 갖고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면서 좋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비하는 작전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이후에 미국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한 것은 세 번입니다. 그래서 1994년도, 2004년도, 그다음에 2015년도 지금 이제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기 보시면 지금 이제 번개 불표 지금 폭탄 맞은 해가 파랗게 돼 있는 거죠. 그 해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제 2014년도 본다면 그다음에 5년간 좋게 나왔어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2004년도부터 해서 2006년까지 그때도 1.25에서 2.25까지 올라갔는데 보시면 2004년도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간 해 저게 내려오는데 2008년도에 내려오는데 저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죠. 글로벌 금융이기 때문이죠.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내려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를 보시면 2015년부터 18년까지 가는데 그때가 조금 이제 과거 패턴하고는 다릅니다. 보세요. 금리 인상을 시작한 후에 5년간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5년간 또 좋았는데 2018년도에 그게 깨지면서 지금 2019년도, 18년도 그 당시에는 또 다른 현상들이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자체가 절대적으로 주가 하락이라는 포지션하고는 다르다. 그렇네요. 그래서 1994년도 같은 데는 지금 95년까지 3%에서 6% 올리거든요. 그런데 다우가 바로 3520에서 3400으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004년도에서 6년도도 보면 횡보하다가 쭉 올라가고요. 2015년도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금리 인상 4개월 전부터 하락을 해요. 그때가 이제 좀 틀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2018년 주가 하락까지 갔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금리 인상이 주가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냐. 금리 인상 전에 어떤 식으로 유동성의 분포가 확대되고 축소됐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금융 장세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적 장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인상기에 모두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당시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우리 지수를 보면 이게 조금씩 들락날락이 할 겁니다. 그거는 주가 상승을 하는 대장주들이 고성장을 기대했던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으면서 그 부분들이 좀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흔들린 거지 실적 좋은 회사들은 다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2023년도, 2024년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불안보다는 실적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회사들을 보셔야 하고요. 더군다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작년까지는 조정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0% 조정은 한 번씩 다 줘야 하거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한 번의 10% 조정과 그다음에 세 번의 5% 조정이 연간에 나타나는 것이 건강한 증시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지금 미국이 지금 3.6%에서 4%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미국이 잠재 성장률 따지고 그러면 2.5%만 나오면 진짜 호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으로 가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성장을, 실적이 좋은 회사들을 찾아가는 이런 선고안,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가 올해로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전문가들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서학개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냐. 물론 1등이 미국이 나왔습니다만 2등이 놀랍게도 한국이 나왔어요. 그런가요? 2등이 한국, 3등이 중국, 유럽, 일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 작년도에 우리가 조금 사실 기대만큼 지금 올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력이 있어서 비율로 보면 미국이 올라갈 것이다가 81%, 그다음에 한국이 올라갈 것이다가 75%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힘찬 출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힘찬 출발의 필요 조건은 1월 효과가 꼭 나타나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 결국에는 실적 좋은 종목들은 이런 금리 인상의 여파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간다라는 것이고 이것들을 잘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좋은 퍼포먼스 우리 시장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